산사태에 휩쓸린 주택이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. 논밭엔 떠내려온 냉장고부터 온갖 집기가 나뒹굽니다. 이날 서천에 기록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1mm. 최근 10년간 대련과 세종, 천안 등 지역 7개의 관측 지점에서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기록된 건 총 20차례, 이 중 65%가 2020년 이후 집중됐습니다. 침수 위험이 커지면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배수 능력, 즉 방제 성능 목표를 상향 공표하고 있지만, 말 그대로 목표일 뿐 실제 배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. 실제 어느 정도다, 이걸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? 수해 때마다 관로를 넓히고 재방을 높이는 등 물고릇을 키우자는 뒷북 지적은 반복됩니다. 하지만 재정 여건상 복구만으로도 힘겨운 게 현실. 전문가들은 재해 반복 지역부터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당장 하천과 배수로 등에 ICT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치수 사업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.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. 촬영기자1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